이제 나 청소하기에 앉아있어 일어나 일어나 하이파이 뭐? 하이파이 자 오른손은? 왼손은? 그럼 얼굴은 있어? 애는 손짓, 발짓, 말 이런 거 다 알아요 수능이 너무 어질러져서 손짓 한번 넣어볼까? 이상아 나 빨리 와 아 네 자 친구 데려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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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